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미래 인공지능 활용 전망 보고서를 가지고 AI가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고서가 단순히 기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회와 도전, 이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의료부터 시작해서 교육, 제조, 금융, 운송까지 정말 AI가 안 쓰이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편리함을 넘어서 사회구조 자체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죠. 그럼.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의료 분야 혁신이겠죠? 머신러닝 영상 분석으로 질병 조기 진단율을 높인다는 거요. 네. 그 부분이요. 이게 그냥 기술 시연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교육 분야도 빼놓을 수 없죠. 칸 아카데미의 AI 튜터 같은 개인 맞춤형 학습. 네. 보고서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아직 과제도 많고요. 제조나 농업 쪽은 어떤가요? 스마트 팩토리, 정밀 농업 이런 개념들은 좀 익숙한데 보고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었나요? 제조업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요. AI가 이제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전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말 그대로 지능형 공장으로 가는 걸 주목하더라고요. 아. 예측까지요? 네. 농업도 비슷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물이나 비료 사용량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금융 쪽도 있고요. 금융이요? 네. 뭐 맞춤형 자산관리나 아니면 AI 기반 사기탐지 기술 이런 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정말 다방면이네요. 아. 그리고 운송 분야의 자율주행차 얘기도 있었죠. 2040년까지 3300만 대 보급 전망이라니 와.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그 숫자는 근데 좀 많이 낙관적인 시나리오 같긴 해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5까지는 아직 기술적 법적 장벽이 높죠. 그렇죠. 다만 보고서에서는 한 2030년쯤이면 특정 조건화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하는 레벨 4 수중 차량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더라고요. 아. 레벨 4요? 이미 로봇 택시 같은 거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역시 안전성 검증이나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문제. 이게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요. 기술 발전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제일 뜨거운 생성형 AI도 짚어봐야죠. 그렇죠. 보고서 보니까 전 세계 기업의 72%가 벌써 활용하고 있다고요. 네.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죠. 채취 PT 같은 거요. 성인 인구의 40%가 써봤다는 통계도 있고요. 와. 40%나요? 네. 콘텐츠 만들고 코딩 도와주고 생산성 향상에는 정말 크게 기여하는데 동시에 저작권 침해나 가짜뉴스 확산 같은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한다는 그 AGI,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논의도 있던데요. 이건 아직 좀 먼 미래 얘기 아닌가요? 뭐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연구는 계속 활발하게 진행 중이에요. AGI의 잠재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크거든요. 아, 통제 불가능성. 네. 그래서 AI 안전성 연구나 국제적인 규범 마련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나온 블레칠리 선언도 딱 이런 맥락이죠. AI 위험에 공동 대응하자는 국제적 약속이요. 기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결국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이어지는군요. 일자리가 3억 개나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랑 또 GDP가 7%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같이 있네요. 이 상반된 예측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AI의 양면성이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핵심은? 네. 보고서의 핵심은 이 전환 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어떻게 줄이고 또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겁니다. 기술 격차가 소독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잖아요. 네. 미국인 50%가 그렇게 본다는 조사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노동자 재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불평등 문제 말고도 프라이벳 시침해, 알고리즘 편향성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들도 산담이고요. 유럽연합의 GDPR이나 요즘 논의되는 AI 액트 같은 규제 움직임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술발전 속도를 법이나 제도가 아직 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각국 정부도 자체적인 AI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미국, EU, 중국 다 방식이 좀 다르다고요? 네. 미국은 민간혁신주도, EU는 규범중심, 중국은 국가주도투자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한국 역시 초거대 AI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 나라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AI는 국경이 없는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국제공조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OECD나 GPAI, UN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윤리원칙 만들고, AI 안전성 논의하고, 특히 군사적 AI 활용에 대한 규범 같은 거요. 네덜란드 주도의 REAM 회의 같은 게 대표적이죠. 국제협력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살리면서 부작용은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AI가 가져올 미래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기회도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회적, 윤리적 과제들도 분명해 보이네요. 결국 핵심은 책임감 있는 AI 활용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인류 전체의 이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이게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AI 시대는 어떤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